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윙제 디변성욱입니다. HD&InfraCore 같이 보겠습니다. 주주분들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구요. 기본적으로 HD&InfraCore의 흐름이 사실 말씀드린대로 좀 명확하게 흘러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구요. 제가 저희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번주도 저희 허브윙제 디비 주도투체험 굉장히 성리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주도 시작을 할거에요. 저희는 매주 기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 1만명 이상 허브윙제 디비 주도투체험을 받아 보셨으며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수년이 넘게끔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받아 보셨다면요. 유튜브 댓글 눌러주시고 무료체험 신청 누르신 다음에 HD&InfraCore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누군가처럼 과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처럼 수익을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씩 내주겠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해서 단순하게 수익만 기계적으로 챙겨드릴거에요. 3에서 한 많으면 10% 내외 그 정도 수익을 4종목에서 7종목 사이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드릴거구요.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사람 다 드릴게요. HD&InfraCore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HD&InfraCore가 올라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한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뭐냐면 양매수가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매수가 들어와주지 않고 일부 기간만 들어온다라던가 아니면 일부 외국인만 들어온다라던가 그런 포지션을 보여줄 때에는 주가가 올라가주지 않고 그냥 강보압 혹은 약보압 윗꼬리 이 정도만 나와주고요. 한쪽의 포지션이 매도를 한다. 한쪽의 포지션이 버텨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되려 내려가주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HD&InfraCore의 포지션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일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줬어요. 외국인들도 강하게 들어와줬죠. 프로그램 매수 37만주 정도 들어와줬고요. 매수 주체자는 골드만삭스와 UBS 증권, JP모건, 서울이 40만주 가까이 매수해주고 있다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기관들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다 보니 금일 HD&H&InfraCore는 가시적인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채 한도가 올라가주지 않으면 IRA 관련 주들이 어디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인프라를 투자해서 돈을 주기로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을 한 건데 돈을 못 주게 되면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겠습니까?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타결이 되고 완전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뜻 자체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아 그럼 기업들은 문제 없이 그대로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HD 안대인 플라크어는 악재가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일 다시 한 번 더 유의미한 이 만원 구간에서의 공방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만원이라는 유의미한 라운드 피겨가 거래량을 동반하며 악재 해소가 되었든 혹은 호재가 되었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올 경우에는 들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별다른 이슈거리가 없다면 HD 안대인 플라크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턴에 주가를 끌어올려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더 편안하게 그냥 계시면서 수익을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빙제TV는 주도체험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드립니다. 어떻게? 네 종목에서 일곱 종목 사이로 내드리고 있고 수익률은 3에서 10% 내외에서 수익을 청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고요. 수년을 진행을 해왔고 그렇게 결과물로 검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한 번씩 꼭 즐겨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